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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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나 꼽쇠 먹방 드가자 이거 누구 뭐예요? 여기 여기 그 여기 그 제가 또 되게 좋아하시는 서터리머 분 계시잖아요 체인점이 자주 애용하고 있는데 대자는 좀 그렇고 소자를 시킨 다음에 중자처럼 달라고 그러자 소곱창 버전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관자 추가 메인 서서 추가 어 여기 사장님 이상한데요? 칠성 사이다를 조리 비조리 선택하래요 칠성 사이다 조리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야 불타는 무기 귓말았어 불타는 무기 난 아직도 피에 굶주려 했다 조용히 해 난 낙곱새에 굶주려 했으니까 낙곱새 먹을 거야 오늘 랩업 안 해 사장님께 중자 같은 소자로 부탁드려요 아 이게 기치면 욕 오지게 먹겠지 아 돈 빠져나가는 소리 괜찮아 행복해 밥이다 밥 주세요 아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유모차잖아 유모차 유모차차 이리 와봐 오케이 힘들어 힘들어요 두 명이서 먹는 줄 알고 두 개 보내주셨네 나 혼자 먹을 건데 래면사리 밥 이거 볶음밥 볶어 먹을 거 소스 존나 추가 응 설명서 이미 많이 먹어봤음 살짝을 짜증나著 ORTM acids 잠깐만요 이쁘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도 아 kanske 풍微 그냥 그냥 부어요 Actor 이거를 who 이거 Hutch 야 근데 이거 어떻게 기니 이거 윈 호도스를 그냥 바로 부어버림대 아니 근데 나 집에서 혼자 먹을 때도 이렇게 안 먹는데? 아니 사실 그냥 혼자 먹을 때는 조리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먹방이라니까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이게 뭔가 그냥 내가 막 즉흥으로 그냥 했거든요? 앗 뜨거이씨! 오 냄새 지려 이거봐요 이거봐 먹방 bj 만능 엔터테인너입니다 우와 아! 아! 리뷰! 리뷰 이벤토! 리뷰 이벤토! 어우 이거 사진 안 찍는 게 사장님 장사에 더 도움낼 거 같은데? 그 내가 그 그러면요 저기 나는 안 마실 건데 그 그냥 이거는 낙곱새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어 저기 장식품 하나 부탁해 어흫 어흫 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흠 나 잠깐 나는 나 나 화면에 비친 내 표정을 봐버렸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아니야 처음에는 이거 낙지 낙지를 먼저 한 입 낙지에다가 파이를 이렇게 얹어 가지고 그리고 국물 살짝 찍은 다음에 미쳤구요 짠 병나발을 붓 오 이거 봐 이거 봐 당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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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당면 당면 니네 관자 버섯 올리고 버섯에 곱창 하나 놓을까? 곱창 하나 이렇게 놔서 이거는 미쳤어요 양파 올리고 곱창 세우고 올게 화내지 마시구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파 곱창에 파 파 다 얹어 나 파 좋아해 다음에 파 추가해야겠어 에이씨 몰라 곱창 하나 더 올려 다 올렸다 이렇게 손에 들고 테라를 손에 쥐고 이 곱 곱보소 곱 이거봐 곱 곱 곱 곱 곱 곱 곱 곱 나는 떡 안 먹어 떡 먹어요 떡은 여러분들이 드세요 나는 떡은 싫어해요 여기 떡 여기 올려줄게요 먹어요 알겠습니다 짠 짠짠짠짠 뭐지? 아 오 사망 오 오 오 오 팝팝팝팝팝팝팝 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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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다 요즘 도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다 됐음 다 됐습니다 이거는 지렸따리 쫄깃 진짜 맛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낙곱새 그 처음에 끓인 그거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간이 너무 잘 됐다 성공!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흰맨님 흰맨님 때문에 이런 제대로 된 먹방 한번 해봤네요 뒤진다 돈까스에서도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뒤진다 돈까스에서도 안 먹으려고 막 난리를 쳤던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